반갑습니다! 드림코치입니다. 대박! 자 여러분 긴급공지입니다. 다음 주 수요일 MD 게임 개봉 아침 조조로 저와 함께 영화 보러 가실 분 10분을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장소는 은평 롯데몰이고요.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은 7시 반 그리고 7시 10분까지 와주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요. 12세 관람가입니다. 12세 이상만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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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은평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해주세요. 그만큼 당첨되는데 안 된다 하면 이거 뭐 난리납니다. 영화값 물고 이거 확인해서 청구할 겁니다. 그리고 이상훈TV에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얼굴 공개가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십시오. 혹시나 뭐 회사 몰래 아프다고 병가 내고 왔는데 이상훈TV에 얼굴 나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. 그럼 안 됩니다. 학생인데 이거 체험학습 한다고 해서 꼭 왔는데 얼굴 보이면 안 됩니다. 어떡합니까? 안 됩니다. 정확하게 신분이 노출되시는 분들 초상권 사용 가능하신 분들만 오시면 되겠습니다. 딱 10분만 함께해요. 아! 영화관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아이맥스도 아니고 3D도 아니고 일반 영화관이에요. 신청 방법은요. 지금 아래 메일 주소로 가셔서 메일을 쓰시는데요. 본인의 이름, 그리고 나이, 그리고 연락처를 꼭 쓰셔야 돼요. 연락을 또 해야 되니까 진짜 나는 얼만큼 해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다? 어필을 또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첨자는 내일 금요일 저녁 6시에 업로드 할 때 댓글에다가 적혀줄게요. 꼭 확인하세요. 안녕!